이번 시간에는 GitHub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Issue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Issue Tracker라고도 부르는데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게시판과 다른 점은 업무를 위한 또는 협업을 위한 게시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으로 업무 협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아마 여러 가지 난장판 같은 상황들이 생길 건데요 Issue를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련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게시판에서 글을 새로 추가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 여기 있는 New Issue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New Issue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새로운 이슈를 발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로고 버튼에 회사 소개 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About으로 링크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Submit New Issue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슈가 발급된 거예요 게시글이 하나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sues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발급한 이슈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저 이슈를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볼 수도 있겠죠 일종의 To Do List처럼 저걸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기 있는 Close Issue를 하면 저 작업을 끝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슈가 클로징 되었다 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고 Issues로 가보면 클로징된 이슈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죠 물론 클로징된 이슈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로징된 것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GitHub의 Issue 기능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작업이 끝나면 클로징한다 라는 겁니다